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더워 죽겠다 진짜 아니 코로나 검사 받다가 죽을 듯 야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돼 아 맞다 맞다 이 근처에 강동 선사 유적지라고 있던데 한번 가볼래? 어 강동 선사 유적지? 어 거기 옛날에 가봤는데 좋지? 어 가자 오케이 헤이 청춘 강동 선사 유적지로 안내해줘 네 강동 선사 유적지로 안내합니다 자 가보자 먼저 음악을 틀어야 될 거 아니요 음악을 뭘로 틀거나 아 근데 우리 뭐 좀 시원한 거 없나? 마침 시원하고 청량한 다섯 남자들의 공연 영상이 있습니다 네 하다 아트 컴퍼니의 사운드 팩토리 영상을 재생합니다 미끄러오 손님의cos Thirty Jane 오ľ 엉 에 음bulk 음 음 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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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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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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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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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